어? 내려오던 길이였어요? 네. 올라가는 길이세요? 네. 어? 괜찮아요? 속이 안좋아요. 속이 안좋아요? 우리 내려갈래요? 아니 잠깐만. 여기 좀 앉아봐. 조금만 쉬어요. 아니. 왜? 그냥 내려가요. 아니 지금 아프니까 앉아서 쉬어야 돼 은희씨. 은희씨! 왜 안 따라와요? 좀 앉아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은희씨. 정 떨어졌어. 네? 정 떨어진다고요? 아니 도대체 왜 이래요? 사람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. 여기 와서 뭘. 여기 와서 뭐야. 도대체 어쩌자고요. 먼저 좀 내려와 계세요.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. 꼭 그래야 돼요 지금? 네. 연락 드릴게요. 아.. 미치겠네 진짜. 저도 좀 생각 좀 하고 친구 좀 만나고. 그러고 연락 드린다고요. 친구가 있긴 해요? 어디 있어요 친구가?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보여요? 왜예요? 아프다면서. 친구는 어떻게 만나려고요? 좀 있으면 낫겠죠. 근데 나한테 왜 소리를 질러요? 원성 높인 건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근데 은희씨 걱정돼서 그러죠.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. 제가 부탁이니까 먼저 좀 내려와 계세요. 알았어요. 내가 내려갈게. 마음 편해지면 다시 연락 주세요. 꼭. 네 알겠어요. 약이라도 좀 사다 줄까? 괜찮다니까요? 불가능하다고 치면 갈게요. tuckedroll BMW improvements 우리가 customers도 무르기를 지적uses 떠났다니까요? Plug